와사비로 흔히 불리는 고추냉이가 노인들의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인지건강과학과의 우치 하루카 교수 연구팀은 60세에서 80세 노인 72명을 대상으로 고추냉이가 인지능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무작위로 고추냉이 정제 또는 위약을 12주 동안 매일 자기 전에 먹게 한 뒤 기억력과 주의력 등 광범위한 인지기능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고추냉이 정제를 복용한 그룹은 단계 기억과 장기 기억이 모두 실험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반면 위약을 먹은 대조군 노인들은 이러한 기억력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고추냉에 들어있는 6MSITC 성분이 단계 기억과 장기 기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